획복을 받고싶다면 승인하마 뭐 먹지? 다 좋은거 같은데 오 한 눈알 퀴기 변화 버퍼 잘나왔다 지금 슈퍼베스트 너브 높여놨네요 좀 낮춰야겠다 어묵 펄펄 야 이거 어떡하냐 엘리트는 비탄으로 잡네 재건하자 어둠 담배 나왔으니까 압축 어둠덱 하면 되겠다 무지개 네 아이 무지개 괜히 먹었다 먹지 말자 압축 어둠덱으로 갈거 같으니까 상자에서 돈 나오면 제거할 수 있을건데 상자에서 돈이 안나오면 제거를 못할텐데 그냥 담배피고 안전방에 돈 안나왔네 담배 담배 피면서 어둠 근데 어둠은 강화해야 될거 같은데 필땐 피더라도 보스는 버퍼있으니까 문제없을거 같고 아 이거 어둠구체에 밀려면 영창하는거 하나 있어야되지않나 아 되돌리기 있으면 되겠다 어둠은 강화해야 될거고 어둠 어디다 일방 2005 어 학교 학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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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편향 이거 버퍼 강호했어야 하나 재활용 편향 재활용 편향 재활용 편향 편향은 하나만 있어도 될 거 아니야. 코어 써지 주제 이거 피라미드나 배터리 둘 다 좋은데 피라미드가 더 낫겠지 나중에 다중시전 같은 거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담배 때 쭉 보고 담배 여기 두 번 뺄 수 있다. 엘리트는 안 갈 거고 엘리트가 일만한 대기 아니야. 엘리트는 안 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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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파지 찍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와. 바이러스 진짜 잘 떴다. 바이러스 걸린 디펙트. 바이러스 걸려서 성능이 안 좋았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근데 바이러스가 디펙트 보다 더 센. 배터리. 역장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냉정한 피로인데. 냉정한 피로인데. 홀로그램이 날 거 같아. 병법서도 있고. 병법은 안 갈 거 아니야. 병법도 있고. 병법은 더 위험합니다. 얘네들이랑 싸우면 신비주의자가 어두움 어그로 먹어가지고 귀찮아. 드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냉정함은 고개를 들어 모습을 공개해 주세요. 담배 공원은 펴도 되겠다. 담배 공원은 펴도 되겠다. 담배 공원은 펴도 되겠다. 담배 공원은 펴도 되겠다. 빙하. 축전기는 못쓰겠지. 유성타격. 유성타격 넣으면 저거 순환 가능성 열리겠네. 유성타격 넣고 순환 덱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덱에 드로 넣을 거고 재활용이랑 유성타격이랑 잘 맞을 거니까. 아 근데 이제 진짜 냉정함 나와야 되는데. 우상 해골 오랜만이네. 유성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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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деся가. 자gebрат핵. 유성타격. 유성타격. 차가네 괜찮네 나 아시시죠 아 뭐야 다 쓰레기야 코스튬을 주지 아니면 세장 아스트롤라베 이런거 주지 해골 만나기 전에 돈 없었는데 해골 만나서 갑자기 돈 많이 생겼네 아이킬이 좀 안좋다 건별디 황금우상용 그냥 추세치력 먹은게 아니면 그냥 안먹는 서택지도 있으니깐 아 피우상 죽더라도 추세치력이지 뒤지고간다 룬피규준 아 미친겐 재활용이 있긴한데 룬피규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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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피규준 육강량 어디가냐 그리고 내 드로카드 어디가냐 룬피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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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근데 유성타격이랑 컴드 두 장 뽑을 거면 냉정함이 낫긴 한데 걷어냉 이런 거 찾아봐야 되는데 아니면 여기서 컴드 넣고 플라즈마 찾고 순환덱으로 바꾸는 것도 컴드는 리스크에 비해서 리턴이 큰 거 리턴이 클 것 같아요. 별로 손해 없는 픽인 것 같아. 어둠으로 얘네 잡기가 컴드 아예 엄청 얇은 덱이면 얘네들 상대기 쏘란데 뉴타는 재활용 머기입니다. 재컷 언제 강화하냐 평형 후파 후파 후파는 필요 없지 룬피 평형 냉정함 하나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빙하로 커버 되나 흙 흙 흙 재컷 언제 강화냐 이러다가 강화 못하는 거 아니야? 냉정함 강화해야 되고 냉정함 강화해야 되고 재귀 강화해야 되고 이거 불도 없네 불 위에 하나밖에 없네 강화를 한 장만 해야 되는데 재귀보다는 냉정함 강화가 낫겠지 빙하네 이 힐링을 보라지만 그렇지. 아이고야 자바다 표창,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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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강화 한장밖에 못함 냉정함 강화할거임 카드 강화 усов 변성 생각제 좀 삼변성 뭐하자는거지? 어 이 공물 수고 딜은 쏟는데 딜만 쏘네 미끄러져서 개아픔 카드 한장을 제거합니다 차라리 강화 성소 뜨지 시드가 되게 제거를 많이 주는구나 핑핑이 차신에 나 아 쓰레기 게임 진짜 와씨 아니 와씨 조저든데 다시 해야될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백투성이 또라인 듯 정신 내가 너만여서 정신을 지켜봅시다 개동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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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달팽이 죽게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울 거 없지? 뭘 써야 내가 이길까? 냉정함에 광기 놓고 강섬 냉정함 하면 이기네. 내가 이김 수고 강섬 냉정함 순환각 떴다. 이제 다 필요 없다. 아니 입술 더스가 아니라 재걸룡하면 100% 돼. 그럼 이제 이중시전 버리고 냉정함 다 갖다 버리고. 다 버려 일단 버퍼는 남겨놔도 되지. 근데 광기가 냉정함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그전까지 버티기가 좀 힘들건데. 냉정함 두개 써도 되겠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창빵님. 내 인공물 방패가 빼먹었어. 개거제수색. 똥구멍 수면 제. 똥구멍 수면 제. 똥구멍 수면 제. 아이런밀키스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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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그램 거제 두색. 아 왜 저희 들어오지. 고맙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죽게 생겨네. 살려줍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Greetings. chten everything. sl고맙습니다. 그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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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